도서관 오늘도 호치민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자 도서관으로 향하던 미노스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비릿한 해산물 냄새가 나의 코를 잡아 끌었소 선풍기도 없이 목욕탕 의자에 쪼그려 앉아 분주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호치민 직장인들 과연 얼마나 맛이 있길래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얼마나 맛있길래 꾸역꾸역 입속에 쳐넣는 것인지 서서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따라 먹어야 겠다 최근에 다이어트 중이라 점심을 보통 걸르지만 나름 마치 포스를 자아내는 풍경에 한 그릇 주문했지 모트 모트 하이 바 모트 하이 바 모트 하이 바 물 또 꼬라보니 맛있겠다 오토바이들이 매연을 내뽑는 사거리에 위치했지만 접근성이 좋고 포장 주문도 많아서 쉴 틈이 없는 대박집이야 남편은 먹고 난 테이블 정리 여편내는 조리 담당 남동생은 주방 보조 아들내미는 서빙 등 나름 체계를 갖추고 있지 사실 식탄보다는 호기심에 찾은 식당이었는데 맨손으로 국수를 주무르는 모습에 없던 식욕이 다 사라졌지 이렇게 넉넉한 인심에도 나는 벌써부터 이곳에 방문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짐의 손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수 가랭이가 생기를 잃은 채 달라붙어 있었고 주방의 바닥에 자리잡은 하수구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스멀스멀 오물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어떤 물에서 수경재배했는지 출처가 의심스러운 각종 야채들이 내 국수 사발을 장식했기 때문일 거야 한 젓가락 먹고 버릴까 말까 고민중인 내 마음도 모른 채 불타오르는 여심을 넉넉한 인심과 함께 투척하는 아짐에 멀리서 나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한 아재는 방금 전 그녀의 남편 잔반철이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무른 자리조차 아름답다고 했건만 머물렀던 자리가 이렇게 개판 일보 직전인 이유는 다들 말 안해도 알거야 마누라가 처음 본 한국 청년에게 눈이 뒤집혀서 식재료를 아낌없이 베푼 사실을 이 아재도 알고 있을까 나.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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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식사를 시작했지만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똥 씹은 듯한 표정이었지 푸짐하게 들어간 내연물과는 별개로 각각의 식재료가 입에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의 국수 차라리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재료만 알차게 들어간 한국의 잔치국수가 내 입맛에는 딱일 듯해 왕기초 베트남어 회화를 공부중인 관계로 낮에 막하면서 송곳같은 그들의 대화에 체할 지경이야 그나저나 이 무더위에 생선 썩은 내를 연상시키는 느엉맘 소스에 담궈먹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듯해 단단히 삐져있는 새신랑은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철없는 새신부의 신경은 온통 내 쪽으로 쏠려 있었지 못 먹겠다 아우 맛 두렵게 없네 이거 아우 맛 두렵게 없네 이거 아우 무슨 맛으로 먹어 이거 나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죄책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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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ung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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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ทุกสิ วังความจริงในใจทุกๆ ทุกครั้งที่เราพบกัน ทุกครั้งที่เธอหันมา ที่ฉันใช้ๆ รู้ไหมฉันฝืนแค่ไหม วงได้ยินไหม พวกเธอให้ฉัน มันคำลังบอกรักรักเธอแต่ฉัน อย่าตาม จะพบกัน